테스트 환경은 제 메인 컴퓨터 3080ti 전원을 이쪽에 물려서 전기요금 측정기에 이렇게 세팅을 해 놓은 상태고요 사용할 프로그램은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MSI 애프터버너 슈퍼 포지션 벤치마크 프로그램 지포스 익스피리언스 지포스 익스피리언스에서 톱니바퀴 누르고 실험적인 기능 허용 체크 키보드에서 Alt Z 를 누르게 되면 여기에서도 톱니바퀴 HUD 레이아웃 들어가서 성능 고급 이렇게 세팅을 해주면 키보드에서 Alt R 누르면 성능 오버레이 창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Alt R 누르면 꺼지고 애프터버너도 깔고 실행한 다음에 왼쪽 아래 커브 에디터를 눌러 봅니다 이렇게 뜨는 커브 에디터 표를 보면 가로축은 전압 세로축은 코어 클럭을 의미합니다 코어 최대 클럭이 이쪽이 일자로 쭉 이어진 거 마우스 왼쪽 클릭을 딱 해보면 이쪽 줄에 1240 이라고 글자가 보이죠 메모장 같은 거 하나 띄워서 최대 클럭 2040 저장을 해 놓고 최대 코어 클럭 2040 이걸 기억해 놓고 닫은 다음에 슈퍼 포지션을 실행합니다 슈퍼 포지션 실행해서 게임 프리셋을 4K 옵티마이즈 런 화면이 뜨면 윈도우키 Alt R 누르면 이쪽에 성능 오버레이 가 뜨죠 성능 오버레이 굳이 오래 지켜볼 필요가 없네요 실내 온도 25.5도에서 대략 8분 정도 지났는데 그래픽 온도가 81도로 올라가면서 GPU 클럭이 1770 정도로 낮아졌어요 그래픽 카드 쿨링 1개라는 벽이 있기 때문에 코어 클럭은 이 정도로 유지가 됩니다 1700 후반대가 나오고 있으니까 반올림에서 대략 1800으로 계산을 할게요 1800도 기억하고 다시 Alt R 누르고 Alt F4 눌러서 당화면으로 나가서 아까 전에 적어놨던 메모장 1800 적고 저장 2040-1800 240 숫자가 나오죠 애프터버너 실행을 합니다 커브 에디터 실행하고 방금 전에 계산한 결과값 여기 코어 쪽에 앞에 마이너스 키를 한번 누르고 240 그리고 엔터 밑에 적용 한번 누르고 이렇게 해주면 그래프가 윗줄에 있던 게 아래로 한번 내려갔죠 상태에서 저는 전압 기준을 875로 잡을게요 여기서 실패하면 전압을 더 올릴 거고 여기서 성공하면 전압을 더 내릴 거예요 먼저 875 이쪽에 있는 거 마우스 한번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로 움직여도 되고 아니면은 키보드 방향키로 이렇게 위아래로 세밀 조정도 가능합니다 조절을 해서 왼쪽에 1800에 맞춰줘요 이 상태에서 적용 1800 클럭에 맞춰서 언더볼팅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다시 슈퍼 포지션에 들어가서 4K 옵티마이즈 런 키보드 Alt R 누르고 1,800 클럭에 맞춰서 다운되지 않고 잘 돌아가는 걸 볼 수 있어요 확인했으면 다시 Alt R 누르고 Alt F4 뒤로 나와서 다시 F더버너 화살표 동그라미 버튼이 초기화 버튼이거든요 초기화 마이너스 240 입력하고 엔터 그리고 적용 방금 전에 875로 했죠 성공했다면 850으로 내려와 봅니다 850을 클릭을 하고 이거를 1800으로 올려줘요 다시 1800 이렇게 맞추고 적용 장을 닫고 4K 옵티마이즈 런 시간 관계상 10분을 다 돌렸다고 가정을 하고 아무튼 화면이 다운 안 되고 잘 돌아갔으면 다시 Alt R 누르고 Alt F4 눌러서 바탕화면으로 나가서 MSI 애프터버너 실행해서 커브 에디터 실행해서 다시 초기화로 돌려서 마이너스 240 입력하고 엔터 누르고 적용 875 문제 없고 850 문제 없었으니까 이번에는 825 이쪽으로 올라가서 마스 클릭 쭉 올려서 이것도 1800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적용 4K 옵티마이즈 런 시간 관계상 대략 8분 정도 돌아갔는데요 이상이 없이 돌아갔다면 다시 Alt R 누르고 Alt F4 눌러서 뒤로 나가서 애프터버너 실행해서 커브 에디터 이번에도 초기화 눌러서 마이너스 240 엔터 적용 한 단계 더 내려서 800 누르고 1800까지 쭉 올려서 적용 4K 옵티마이즈 런 시간 관계상 대략 9분 정도 돌아갔고요 문제 없이 돌아가는 거 확인했으면 Alt R 누르고 Alt F4 눌러서 바탕화면 나가서 MSI 애프터버너 커브 에디터 실행하고 오 800까지 통과를 했으면 다시 초기화해서 마이너스 240 또 입력하고 적용 누르고 한 단계 낮은 775 클릭해서 1800으로 올리고 적용 이렇게 만들고 똑같이 슈퍼포지션 4K 옵티마이즈 런 어? 멈췄다 네 이렇게 되면 실패를 한 거예요 커브 에디터로 돌아와서 775에 실패했잖아요 그러면 800이 적정값이라는 뜻이 됩니다 초기화하고 다시 마이너스 240 입력하고 적용 누르고 통과했던 800을 1800으로 다시 올려서 적용 이 값을 저장해 볼게요 디스켓 모양 누르고 1번 누르면 언더볼팅한 이 값이 1번에 저장이 된 거고요 이렇게 해 놓으면 혹시나 초기화를 했다고 가정을 해도 다시 1번을 누르면 돌아오게 됩니다 언더볼팅이 완료된 이 값을 윈도우 시작할 때 적용하려면 이쪽에 있는 윈도우 모양 이걸 한번 눌러주면 윈도우 시작할 때 자동으로 언더볼팅 값이 적용이 되고요 언더볼팅 값이 한번 적용이 됐다면 애프터버너가 실행되 있지 않아도 적용이 계속 유지됩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거는 테스트겠죠? 저는 슈퍼포지션 프로그램으로 이거를 테스트를 했지만 물론 슈퍼포지션 프로그램이 회원가입 없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테스트가 편하니까 이걸로 한 거고요 아! 멈췄다 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밥을 조금 주고 일을 많이 시킨다 의 개념이니까 이것도 오버클럭이 일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슈퍼포지션 하나로는 완벽하게 테스트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자주 하는 게임을 여러 번 돌려보면서 확인을 해야 돼요 방금 전에 제가 슈퍼포지션 돌리다가 다운됐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애프터버너 들어가서 커브 에디터 800으로 다운됐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초기화해서 마이너스 240 엔터 누르고 적용 825로 올리고 이것도 1800 적용 이거를 1번에 저장 이렇게 한 단계씩 올려가면서 실 게임 자신이 자주 하는 게임으로 테스트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저는 영상을 찍기 위해서 처음부터 진행을 했지만 저도 사용을 해보니까 825에서 문제가 없이 게임이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825로 통과한 이것은 전력 소비 차이가 어느 정도 날지 마지막으로 확인을 해 볼게요 4K 옵티마이즈 런 3불마이즈 빠지sized 4K 옵티마이즈 3불마이즈 오픈 민원 이phabet 당진 dona 4K 옵티마이즈